이은미의 애인있어요. 듣고 왔습니다. 오늘 편지 김희경씨가 보내주셨는데 신청곡이었어요. 애인있어요. 평소 희경님 어머님이 자주 부르시는 노래라고 하는데 또 이 편지 보니까 많은 분들 참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눈물 나셨다는 분도 있고 김희원님 공감돼서 눈물 나는 사연이랄까 참 혈이 들어갈수록 엄마한테 더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박혜진님 많은 분들 보내주셨는데요. 회경량 편지 고맙고요. 우리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이벤트 했었죠. 슈퍼주니어 키스터라디오 숨은 애청자 찾기 이벤트 76번이었고요. 그리고 치읒 시옷 이었어요. 그런데 우선은 7690님이 서울 강서구에서는 슈키라 애청자 여중생 김민주입니다 하면서 첫 번째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제작진분들이요. 선물 두 개 보내드리자고. 첫 번째로 보내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김민주 양께 선물 두 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숨어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일일이. 번호만 쭉 불러볼까요? 6476님, 7698님, 3376님, 그리고 2476님, 3876님, 7645님, 7663님, 8376님, 7698님, 7768님, 7601님, 1768님, 2776님, 2876님, 27690님. 이렇게 많았고요. 그리고 치의 시옷으로 시작하는 거는 없었어요. 아휴 꽝이고 내일을 기대해 주세요.